. 반갑습니다. 2학년 토익의 이용재입니다. 자, part 6에서 여러 가지 문법과 어휘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연결어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텐데요.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연결어를 한국어적인 뜻만 가져가기 때문이지 않을까요? 연결어는 말 그대로 앞문장과 뒷문장의 연결고리의 논리성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이거든요. 가령 예를 들어서 however라는 단어를 그러나 라는 뜻만 가져가셨다면 양쪽의 논리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웠겠죠? At first, I thought that it was my mistake. 처음엔 제 잘못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러나 after checking the contract, 계약서를 살펴보고 나니 I discovered that the problem must be with your company. 니네 회사 잘못인 걸 알았네! 이런 얘기잖아요. How ever가 연결하는 건 뭐죠? 내 잘못인 줄 알았네! 그러나 아니네! 이런 정도의 연결이 되게 됐죠. 결국 however가 갖는 것은 그러나가 아니라 양쪽의 논리가 반대된다. 역접이다. 이 관계까지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겠죠.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적용 예제를 통해서 연결어 고르는 방법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연결어를 먼저 좀 어느 정도나 알고 계시는지 확인해 보세요. however 지금 방금 전에 배웠죠? 긍정적인 거, 부정적인 거 이렇게 반대나 역접의 내용이 나와야 되겠고요. that is란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즉 정도예요. 즉이란 단어가 언제 쓸까요? 우리말로 즉이란 단어 그렇죠? 네. 앞에서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을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때 동일하게 설명할 때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아 나 용돈 한 달에 3만 원 받았어. 즉. 하면서 3만 원에 해당되는 거니까 뭐 그러니까 먹을 거로 따지면 이만큼 나 용돈 받는다는 거야.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을 얘기한다는 거죠. therefore 그럼으로 원인 결과입니다. 근데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겠죠? 양쪽이 비슷한 논리성 흘러가고 있는 거 맞아요. likewise 이건 마찬가지로입니다. b번, c번, d번이 뜻은 조금씩 다르지만 공통점이 흐름이 통일된다는 거 맞죠? 그러니까 긍정이면 긍정, 부정이면 부정이에요. 근데 a번은 긍정, 부정, 부정, 긍정의 논리가 반대된다는 거겠죠? 앞쪽에서 한 업체가 international delivery, 즉 국내가 아니라 해외까지도 배송을 해준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뒤쪽의 내용을 보니까 delivery on North America only 북아메리카 지역만 배송을 해주겠다는 거죠. 해외 배송 가능합니다. 이 지역 넘어서 해외는 안 됩니다라는 거겠죠? 반대 논리이기 때문에 how ever가 정답이다. 그러나가 아니라 반대의 논리를 나타내는 연결어 이렇게 보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거란 얘기예요. 그래서 단어들의 특징들을 좀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especially, 특히. 특히 라는 단어 언제 쓰면 좋을까요? 앞에서 약간 추상적인 내용을 얘기하고요. especially 하고 나서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? 어떤 게 좋을까요? 나 수학 되게 좋아해. 특히 미분. 특히 적분. 수학 크죠. 적분 세부적이죠. 그런 연결일 때 especially인 겁니다. 그러니까 특이가 아니라 큰 개념, 작은 개념, 일반적인 개념, 세부 개념 이런 걸 연결할 때 especially가 정답 되는구나. 이렇게 알아두시면 경험이 되겠죠. In fact, 사실.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. 그죠? 네. 앞에다가 얘기한 것에 사실 이렇게 놓고 뒤에 나오는 내용은요. 여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나. 부자야. 어? 뭐라고? 사실 나. 억만장자야. 그러니까 부자야, 사실 나, 누구 아들이야. 좀 구체적이죠. In fact를 얘기하고 나면 앞에 큰 개념, 작은 개념. 그럴 때 연결할 때 쓰는 단어지 사실 이렇게만 끝내선 안 된다는 얘기예요. accordingly. 이에 따라 그래서. 자, therefore 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이 단어는 원인 결과를 연결할 때 쓰는다는 겁니다. 우리가 왜 원인 결과 하면 뭐 because 이런 단어만 떠오르시는데 therefore 결과만 좀 강조된다는 느낌이죠. 그러므로 결과죠. 근데 앞에는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대부분 좀 논리성이 같죠.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다 이런 논리성은 있어요. hence. hence는 영어로 이제 for this reason이라고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란 뜻인데요. 이것도 뭐예요. 이러한 이유로니까 왠지 이유 나올 것 같죠. 앞에가 이유고 이러한 이유로 결과가 나온다는 거겠죠. 그러니까 원인 결과 아까 방금 전에 봤었던 이 단어하고 hence하고는 양쪽 논리관계가 같은 거죠. 원인, 아하, 결과. 꼭 양쪽 문장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. 연결어 문제는 part 6에서도 빈출 도수가 높고요. 또한 part 7에서 독해를 함에 있어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단어의 뜻이 아닌 문장의 연결고리의 논리성을 중심으로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.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.